세계문화체육대전 2007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북미 대주회장 양창식입니다. 본 행사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오신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코엠씨를 맡으신 분은 선문대학교의 김윤 교수이십니다. 아울러 코엠씨를 맡으신 분은 선문대학교의 김윤 교수이십니다. 먼저 귀빈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천주 평화의 왕 참부모님 양희 분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찬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역들인 선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본 대회 대회기와 50개 참가국 국기를 앞세우고 10개 종단 대표의 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선수단 입장! 입장! Entrance of the athletes! 선수단 입장! 나의 왕 pré Saus muss! 선수단 입장! 선수단 입장! 선수가sticks characteristic have to the audience 않았습니까! ass反 force! gamerrense! 선수단 상정 commandments haftة креп! 출발하세요! 선수단은 먼저 고적대가 입장한 다음에 선수단 상징의 10개 종단의 피켓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종단의 기수에 이어서 태국기와 WCAC의 상징 깃발이 들어오고 있으며 참가 종단 나라의 국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입장하는 선수단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welcome the flag bearer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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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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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Global Family Under God이라고 하는 기체 아래 종단 구분 없이 섞여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오늘의 선수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수들은 각 종단을 대표하고 각종 경기를 대표한 세계적인 대표 선수들입니다. They are athletes representing the major religions of the world and over 50 nations of the world. 지금 스리랑카, 인디아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Many athletes have come from Sri Lanka and Malaysia, Indonesia, many nations of the world. 입장하는 선수들은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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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카메라, 사진은 나중에 찍고 지금 자리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대표 기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곽정환 WCSF 2007 실행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권원 되시고 참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인 참 부모님 죄악과 갈등과 전쟁과 불행의 역사를 마감지으시고 본래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국가의 경계, 인종의 경계 이념의 경계, 종교의 경계가 없는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 가족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서 세계문화체육대전을 1988년에 선포하시고 1992년 첫 대회 이후 오늘 열두 번째로 이 귀한 잔치가 열리는 이 자리 옵니다 생애를 바치시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일구월신 희생과 희생과 탕감과 고난의 노정 마다지 아니하시고 베풀고 베푸시는 참 사랑의 길만으로 수고하신 참 부모님의 그 결실과 업적이 오늘 이 자리에 드러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일의 역사일에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세계 기존에 열한개 전통적인 종교의 배경을 중심삼고 69개의 나라가 국경을 넘어서서 초종교적인 평화와 화해의 스포츠 재단이 펼쳐지는 이번 축전이옵니다 얼마나 아버님 감격스럽사옵니까 또한 아버님 내일은 한 하나님 아래 참 사랑의 이상가정을 이루어 인류가 영원히 한 형제로서 살 수 있는 한 참 사랑 참 부모 참 가정의 전통을 위한 이상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태평 성대 모든 국제만 인류들의 교차 교체 축복 평화의 성 성원식을 진행하고 계획될 예정으로 있사옵니다 이 성원 축복식은 이 자리에 참석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계되어서 170개국이 동참하는 거룩한 잔치요니 아버지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망의 세계를 젊은이들에게 기대를 거시고 학생들과 청년들을 중심삼고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훈련과 새로운 조화와 화동의 관계와 사랑의 봉사와 실천을 내세우는 문화축전이 교육과 문화와 스포츠와 예술 다방면으로 이번 기간이 이곳에서 펼쳐지게 싸우니 이 모든 역사들 위해 아버지 고난의 노정과 서글픗은 심정을 위로 받으시고 모든 것을 거두시어 하나님과 참 부모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만민의 무지가 깨우쳐져서 하나님을 영원한 종적인 주인으로 영원한 참 부모님으로 모시고 인류 전체가 종적인 질서로 정렬되어져서 사랑의 가정 사랑의 형제 자매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하늘과 참 부모님이 교육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민족과 만세계에 전파될 수 있고 결실이 될 수 있는 이번 문화축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옵니다 모든 절차를 아버지 앞에 맡겨올 때에 시작하는 이 수간부터 끝날 때까지 아버지만이 주인이 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거두시옵소서 간절히 비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곽정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올려 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귀빈 소개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는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시기 위해 일생을 바쳐오신 천주 평화의 왕 되시며 세계의 많은 제자들로부터 일외의 참부모 참 스승으로 추앙받고 계시는 문선명 한학자 총리의 왕 되시며 하나님 양이 분을 소개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대회 조직위원장이며 통일그룹의 세계재단의 이사장이시고 뉴스폴드 커뮤니케이션의 이사장이신 문현진 곽전숙 회장 네분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본 대회 조직위원장입니다. 다음은 한국통일그룹의 재단 회장이신 문국진님, 박지혜님을 소개합니다. 국진문, 최어맨의 유니피케이션 처치 코리아 파운데이션. 다음은 박인섭, 문선진님입니다. 다음은 최어맨의 세계 트래블 컴퍼니 인 코리아. 다음은 닥터 현진문, 연하님, 천일교육원 이사장이십니다. 최어맨의 천일 에듀케이션 파운데이션. 닥터 현진문, 형진문. 다음은 본 대회 실행위원장이시며 천주평화연합 세계의장을 맡고 계시는 곽정환 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에서 온 귀국 귀빈 몇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이셜 공화국의 건국의 대통령이십니다. 포머 프레젠트 오브 리퍼브리칸 오브 세셀, 닥터 서 제임스 만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의 전 부총리를 역임하시고,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신 이상주 부총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전 부총리를 역임하시고,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신 이상주 부총리님을 소개합니다. Next, 포머 대표 프라임 미니스터, 닥터 상주 리. 다음은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일본 회장이십니다. 오츠카 가주미 회장이십니다. 프레젠트 오브 유니피케이션 처치 오브 인 저펜, 미스터 오츠카 가주미. 단어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벨라루스의 대통령 네 분이 오셨습니다. Next, His Excellency from President of Belarus, Stain Slave, Dr. and Mrs. Suukabuchi. Dr. and Mrs. Suukabuchi,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바브에 전 총리님이 오셨습니다. Former Prime Minister of Zimbabwe, His Honorable Bishop Abel Mujorewa. 다음은 세계인권교육연맹의 회장이 오셨습니다. 닥터 이바 라탐, UPF의 세계 사무총장인 닥터 월스입니다. Secretary General of UPF, 닥터 타머스 월스. Chairman, Secretary General of NGO, NGO World Organizations, 왕고, 닥터 타르 하마드. 다음은 한국의 천도교 교령을 역임하시고, 또 국가 원로회의의 부의회장을 역임하신 이철기 교령님이십니다. 다음은 김민하 전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이시며, 평화대사 중앙회 회장을 지내신 우리 역임하고 계시는 김민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김봉호 전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시고,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김봉호 의장께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문화재단의 총재이신 박보희 총재님께서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정노동부 장관을 지내신 조철권 장관님, 박실 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며, 3선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한국평화평화평화평화평회장이신 예비역 중장이신 이선민 장군께서 오셨습니다. 미국의 통일교회 회장이신 박처 마이클 잼킨스, the president of Unification Church in USA. 다음은 용평의 리조트 회장이신 이상희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곤 충남도지사 전농사안부 차관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내 많은 우리 기관장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해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곳 충청남도에 우리가 왔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기관 가운데 우리 선문대학교가 있는데, 선문대학교의 김봉태 총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세계평화가정연합의 한국회장이신 황선조 회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세계평화가정연합의 일본 총회장이신 임도순 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세계평화초정고초기과연합의 윤종로 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의 세계회장이신 문난영 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청평천주수련원의 원장이신 김효남 후보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 참석하신 모든 기관기업체, 또 육대주의 대륙회장 모든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모두를 다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회사는 문현진 조직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현진 문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님을 환영합니다. Studyaching 전원수선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 different nations, youth leaders from all the world's faith traditions participating in the Interreligious Peace Sports Festival, delegates from YFWP and World Carp, distinguished guests, and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World Culture Sports Festival 2007! A festival of peace for heaven and earth! This is truly a momentous year in the history of God's providence, as it represents the seventh year of Chun Yil Gok. Accordingly, the founders of this event, the Reverend Doctor and Mrs. Sun Young Moon, the true parents of heaven and earth, have declared this year to be a jubilee year, the likes of which humankind has never experienced. As you are all aware, in the book of Genesis, God created our first human ancestors and all things in six days, and rested on the seventh day, declaring it the day of Sabbath in celebration of his divine act of creation and the hope of establishing a true family centered on true love, true life, and true lineage. However, due to the fall of Adam and Eve, mankind spiraled away from God and his original dream. This dream, which has eluded humanity for thousands of years, was brought to light on a cold, windswept hilltop in North Korea. When my father, deep in prayer on an Easter Sunday, felt the anguished heart of God and was anointed by Jesus to carry on the messianic mission to create one family under God. I am proud to announce that my father has stayed true to this promise to God and Jesus, those many years ago, and upon the foundation of untold sacrifices and blood, sweat, and tears, we stand on this watershed moment in providential history. Therefore, the theme for this year's festival, Advent of the Era for the Beginning of a New Universal Civilization of Peace, is not only fitting, but a necessary goal for this year. It represents a turning point in God's providence, where the yoke of satanic dominion is released through the ushering in of a new sovereignty of goodness in which humanity can attend God as a central being. Humanity has endeavored throughout the ages to create a world of lasting peace, yet peace has eluded us. To live in a world without war has been the dream of every good man and good woman since the beginning of time. You who are gathered here today, who have come to compete and contribute, are being tasked with the responsibility to develop your character, along with your athletic skills and intellect, so that you may be the peacemakers of tomorrow. Thank you very much. During the Seoul Olympics in 1988, my father proposed the holding of a World Culture and Sports Festival. He envisioned a global festival that included sports, arts and culture, academic conferences, and an inter-religious and international celebration of marriage and family. It was his feeling that many sports competitions and international festivals have become overly commercialized and often political, losing the greater vision of peace upon which they were founded. Unable to live up to the lofty visions for peace, many succumbed to the worst attributes of of market capitalism and unchecked competition which only exacerbated the divide between political factions, ethnic groups, races, and nations. For this reason, the World Culture and Sports Festival is being held as a venue for fostering harmony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and thereby engendering the creation of a culture of true love. A culture of heart, rooted in the dream of building one human family under God. Thank you very much. Beginning with the first festival in 1992, the World Culture and Sports Festival is now being held for the 12th time. It is an umbrella festival covering several related activities, all of which are affirmations of humanity as one family under God. These include the international and cross-cultural marriage blessing ceremony, the inter-religious peace sports festival, the World University Students' Assembly, the Mr. and Mrs. University pageant and others, making this a sacred gathering of God's extended family. The goal of everything we do is to realize a world of true peace and a culture of heart, a dream cherished by humankind throughout the ages. The international and cross-cultural marriage blessing, or world peace blessing, is the spiritual center of this festival. Young couples pledge to join their lives together for the sake of true love and everlasting peace. Along with other couples who are already married, they will dedicate themselves and their lives in the sacred bond of trust that is a God-centered marriage. Not only for the sake of their own personal happiness, but for the sake of building a world of peace for all humanity, one family at a time. Thank you very much. Throughout history, God has spoken in different voices, revealing the appropriate faith tradition to the different cultures and peoples of the earth through their religious teachers, but firmly rooted in His eternal principles. In organizing the World Culture and Sports Festival, we recognize that every religious tradition honors certain universal principles which come from an absolute, unique, unchanging, and eternal Creator. Outlined in the way of the Heavenly Father, these principles are rooted in the divine act of true love, or living for the sake of others. And the creation of God-centered families, where three generations live in harmony and love, establishing the three great kingships and the four great realms of art. The World Culture and Sports Festival is a celebration of what humanity could accomplish together if it is to realize the dream of building one God-centered family. Let us break down the walls of separation and division through the embrace of true love on the athletic field, or the conference halls, and into our very homes. Let us become the owners of this jubilee year during this providential age of Chun Yil Gok, and pioneer the path to establish everlasting peace in our lifetimes. Thank you very much. Remember, remember, everlasting peace can only be realized within a family where the vertical order of love centered upon God unlocks the doors to our individual and collective conscience, where we could find contrition, forgiveness, understanding, and most of all, true love. Ladies and gentlemen, today we stand on that proverbial mountaintop, looking to new horizons, which could be our reality tomorrow if we are bold enough to take that first step. Will you raise your aspirations today to the highest of peaks and dream the greatest of all dreams? Let us stand together as the owners of God's dream to build one family under God, a Jew. Thank you very much. May God's abundant blessings be upon you and your familie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Now representatives of the athletes will present the oath of the athletes. 선서는 한국의 유형열 선수와 러시아의 안나 포스크리비셔바 선수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대표 선서는 문현진 조직위원장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선서 하나, 우리 초종교 선수단은 생명의 근원자가 주신 생명과 신체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불건전한 행동을 삼가할 것을 선서합니다. We, as athletes from all religions and cultures, will utilize our abilities to develop our heart, courage, strength and perseverance. These personal victories are part of our training to become young ambassadors for peace. 하나, 우리 초종교 선수단은 스포츠맨 정신과 팀워크를 연마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정, 학교, 직장과 공동체 내에서 조화로움을 배양하는 데 노력할 것을 선서합니다. We, as athletes from all religions and cultures, pledge to unite with the rules and the spirit of the Interreligious Peace Sports Festival, and in that, provide a model of religious and cultural cooperation for athletes around the world. 2007년 7월 4일, 선수 대표 류형열, 안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선수 대표를 대표한 선수들의 선서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그 게임을 정확하고 그 룰에 맞게 그리고 정신에 맞게 지키겠다고 하는 선수들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The athletes pledged to obey the rules of the festival and to do their very best and even to become ambassadors of peace. 다음은 선수단의 착석이 있겠습니다. Now the athletes will leave the floor and be seated. 선수단은 안내에 따라서 준비된 좌석에 조용히 착석해 주실 준비를 하겠습니다. Athletes, please follow the guides and move quietly to the seats prepared for you after they have been pulled forward. 지금부터 진행해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양측에서 의자가 800, 800석이 나오게 했습니다. Now 880 seats will be pulled out from the sides of the auditorium. 의자가 나와서 전체가 정렬하는 시간이 약 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The arranging of the seats and seating of the athletes will take about 10 minutes. We ask for your patience. 서양에서 온 세계에서 온 우리 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마루에 앉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서 자리를, 의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ecause most of the athletes are from overseas where the normal culture is sitting in chairs, it is difficult for them to sit on the floor. Both sides, please be careful, both sides, please squeeze a little more. Yes, please be careful as the seats move forward. 유관순 체육관의 첨단 시스템이 우리 장례를 아름답게 빛내주고 있습니다. This is a special system of the 유관순 gymnasium. 모든 선수들이 자리에 앉은 가운데 창시자 총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시간이 좋습니다. 이때 우리 고적대가 준비하는 시간을 좀 흥을 내주겠습니다. 기수단 입장에서 기수단이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양측의 선수단들이 자리에 앉도록 진행진은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양측의 선수단들과 의사도 방역을 수월합니다. 강의 전체 위원한 자리에 앉는 시간을 바랍니다. 양측의 선수단은 반대지를 잡 공개합니다. 양측의 선수단은 상ieli자에게 만난 시간을 supplえて입니다. 양측의 선수단은 다시을 시작합니다. 양측의 선수단은 상태만 더 속을 22%를 대한 조선을 명시합니다. 양측의 선수단은 상태만을 주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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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축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사에 앞서 한 두 분만 더 VIP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 통일원 장관을 지내신 허 문도 장관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저기 여러분 본부석 오른쪽으로 우리 평화대사 각 지역의 책임자들 그리고 통일그룹의 각 간부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특별히 아이а Now it is time for the congratulatory addresses. The Right Honourable Sir James R. Manchin, the founding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Seychelles, will speak first. Distinguished delegates attending the World Culture and Sports Festival, students from the World Assembly, members of the Collegiate of the Association for the Research of Principals, members of the World University Students' Assembly, young athletes competing in the Interreligious Sports Festival, and all those beautiful people who have come for the marriage blessings, and all of you, ambassadors of peace, it is my honour and my great privilege to have the opportunity to speak to you today at the outset of this 12 World Culture and Sports Festival.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계문화체육대전 2007에 참석하신 대표자 여러분, 월드커프와 세계대학생총회에 참석하신 학생지도자, 그리고 세계평화스포츠페스티벌에 참석하신 각국의 선수 대표 여러분, 또 평화대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제12회 세계문화체육대전의 개막식에서 이렇게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예이자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At this time, I congratulate and pay tribute to the founders, Reverend Dr. Sun Min Moon and Dr. Hak Jahan Moon, who, as we all know, are affectionately referred to by millions around the world today as true parents and a king and quiz of peace. 먼저 오늘 이 거룩한 대회를 창설하신 Thank you 거룩한 대회를 창설하신 창시자 양위분이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총재님 내부는 세계 수백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부모님으로 존칭을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평화의 왕으로서 존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문총재님 감사합니다. 문총재님 감사합니다. 문총재님 감사합니다. Father Moon celebrated his 88th birthday this year and yet he continues with inexhaustible energy and passion to work in the service of God and in the service of all humanity 문총자님은 올해 88세 미술을 맞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 인류를 위해서 지금도 지치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온 힘을 투입하고 계십니다. Today also I would like to pay my respect to Dr. Yeon Jin Moon, Chairman of the World Culture's Peace Festival 2007. He has inherited this awesome task from Reverend Dr. Chun-Won Kwak and we have every reason to be hopeful as we look to the future under his very dynamic leadership. 나아가 오늘 세계문화체육대전의 조직위원장이신 문현진 박사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회장은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진 곽정원 선임회장으로부터 인수를 받아 탁월한 문회장의 지도하에 혼대전이 더욱 크게 발전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Dr. Yeon Jin Moon also serves as Chairman of News World Communications, the parent company of Washington Times and of the United Press International. In May, I had the pleasure and privilege to attend the 25th anniversary of the Washington Times right in the center of Washington, D.C. We listened to Margaret Thatcher, we listened to former President George Bush, and many others paid respect to the great mission and work of that great newspaper. And above all, we heard Dr. Yoon Jin Moon telling us about his commitments to make of the Washington Times the mouthpiece of a world of genuine sharing and genuine caring. Dr. Hyun Jin Moon, 오늘의 조직위원장이신 문 박사님은 현재 News World Communication을 맡고 계십니다. News World Communication은 Washington Times 및 UPY를 총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5월에 Washington Times의 25주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이 위대한 신문사의 업적을 찬양하는 말씀을 마가르트 대척, 수상, 또 조직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듣기도 하였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all aware that we live at a time of crisis and difficulty. HIV AIDS is spreading. There is ongoing effort by several nations to join the nuclear club. Poverty persists, despite different programs and the efforts of the World Bank and UNDP. From Darfur to Sri Lanka,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e Only Land, conflict rages. Thank you very much.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심각한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AIDS와 HIV가 확산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핵위를 무장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라든지 UNDP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확산일로에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 특별히 다카프로, 그 다음에 슬리랑카, 한반도의 일기까지 많은 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And yet, on this day, we find an island of peace, that is, the World Cultural Sports Festival. Here are gathered representatives of all humanity, from every race, every religion, every nationality, and every culture. All have come to help build a universal culture of art. That is a world in which we are interconnected and bound together in solidarity as one family. I have often reflected on the words of Dr. Yeon Jin Moon, when he so illiquately expressed, I could one family under God, a Jew. 그러나 오늘 이곳에 그저 잠시라도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문화체육교전에서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 이런 데서 다 초월하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함께 새로운 문화세계, 심정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인류 전체가 인류 전체가 인류의 한 가정으로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축사에서 문현진 회장께서 말씀하고 잘 표현하다시피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 아래 한 가정, one family under God에 있는 입장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이 자리의 장면을 환영합니다. Yes, today, we are a sample of the sort of world which we want to build. Humanity stands at a critical turning point. It is a time when true leadership is needed, centered on universal values. It is a time when a peace movement is needed that can break down the barriers of the past and lead the way to a new future where all people live together in harmony, in cooperation and in co-prosperity. 인류는 아직도 평화의 위기가 각도처에 처해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에 중심을 둔 참된 지도력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과거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만민이 화합, 협력, 공영 속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인도해줄 평화의 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문선명 총리님께서 바로 그러셨습니다. 그러한 지도력을 세계도처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주평화연합은 세계가 필요한 그러한 천주적인 평화운동을 이니시티브하는 그런 조직으로 나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9월 달에 유엔의 제62회 총회에 맞춰서 천주평화연합 산하의 모든 단체들이 대거 모이게 될 것입니다. 천주평화연합이야말로 유엔의 갱신과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갈 원동력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한 평화세계를 천주평화연합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행진을 위하여 우리 함께 나가옵시다. 나아가서 이번 WCSF 세계문화체육대전을 역사상 하나님을 위한 또 인류를 위한 최고의 평화의 재전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창시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하는 삶을 실천해 보는 오늘 결의의 한 날이 되게 합시다. 더 나아가서 창시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래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표본을 이 자리에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위대한 평화의 운동 원 패밀리 언더갓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래 한 패밀리 종교와 인종과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어 이루고자 하는 이 평화의 세계를 오늘 이 자리에서 실천해 나아가기 시작합시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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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오늘 제 축사의 결론으로 아까 대회사에서 제창하셔서 오늘의 이 대회의 캐치프레이스가 된 닥터 현진문의 말씀 원 패밀리 언더 가스를 함께 외치고 복창함으로써 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And this is how Dr. Yon Jin Moon concluded his address this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oday we stand at that proverbial mountaintop looking to new horizons, which could be our reality tomorrow if we are bold enough to take that first step. Will you raise your aspiration to the highest of peaks today and dream the greatest dream of all. Let us stand together as the owners of God's dream to build one family under God. 아주 우리 다같이 원 패밀리 언더 갓 아주를 복창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 패밀리 언더 갓 Let us shout out. 원 패밀리 언더 갓 원 패밀리 언더 갓 원 패밀리 언더 갓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Present Mancham 다음은 한 분 더 한국을 대표한 평화대사 귀빈의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의 원로 교육자이시며 전 부총리를 역임하신 이상주 박사님께서 웰커밍 어드레스를 해주시겠습니다. The address will be given by a peace ambassador the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of Korea the honorable Sangju Lee 이 박사님은 우리 외국에서 온 선수단들을 환영하는 입장에서 영어로 시간 관계상 한국어 번역은 생략하고 영어로 스피치를 하시겠습니다. In honor of our guests, our athletes from other countries he has decided to speak in English there will be no Korean translation Let us welcome Dr. Lee Let us welcome him. Your Excellency Reverend Sun Myung Moon distinguished social and religious leaders and ambassadors for peace from all around the world ladies and gentlemen we are here today at World Culture and Sports Festival 2007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est welcome to you all participating in this international event for promoting world peace I would also like to convey my heartiest congratulations to you for holding this very significant international gatherings planned with your great vision and enthusiasm Mankind has long strived to realize everlasting world peace and flourishing on this planet However those human dreams have not yet fully realized peoples in many parts of the world today are still suffering from prejudice and hostility wars and terrors and poverty and starvation In this regard I place a special emphasis upon the importance of the programs and approaches adopted by this World Culture and Sports Festival I noticed that WCSF currently being held in Korea includes such various programs as the blessing ceremony and international and cross-cultural marriages sports games of young people particularly particularly those who came from the areas of religious dispute Israel Jordan Pakistan and many others and social service program for youth peace-loving participants and ladies and gentlemen last May I had a chance to visit Washington DC to attend the 25th anniversary of Washington Times at that time I was very much impressed by hearing about the great contributions that the conservative daily newspaper Washington Times has made to build world peac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here we have here the chairman of the Washington Times Hyunjin Moon Of course the pivotal leading role of the paper has been played by Reverend Sun Myung Moon and Hyunjin Moon As we all know world peace is not free gift from Santa Claus The conditions of world peace should be built through strenuous and earnest human efforts all you here today are devotable peace builders it is my sincere hope that WCSF 2007 will be a great success and all of you are enjoyable and healthy while you are staying in Korea I wish you return home with beautiful memories of Korean land culture and its good peopl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o people who have the program please refer to it athletes please look at the screen there will be translation there 다음은 본대회 창시자 되시는 문선명 총재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모두 뜨거운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요즘 가장 중요한 언어로 말하는 문선명은 한국의 단어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섬리적 관점에서 본 3대 주체 사상 한 번 해봐요 섬리적 관점에서 본 3대 주체 사상 연구해야 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원고의 내용만 전하는 게 좋겠어요 정신 차려가지고 내용을 음미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잘 생각해주길 바라겠어요 존경하는 국내외 귀비 그리고 각종 대회에 출생하신 선수단 여러분 그 위상을 굽혀가는 2007년 세계문학체육대전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천주평화 신문명 개벽시대의 돌에 깃발을 높이 들고 출발하는 근본 대전은 세계 65인류를 하나님 아래 한가족으로 만들기 위한 화학과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출발해내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관찰해보십시오 세계 어디에서 진정 인류의 장례를 염려하고 초종교적 초과적 차원에서 인류의 화학과 평화를 위해 살신 정인 하는 지도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인류는 지금 부모를 잃은 고아여 서생을 몰라보는 불랑아여 주인을 잃은 종의 신세가 되어 한치 앞도 얻어보지 못하는 청맹관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정신 차려요 세계는 지금 200여 국가가 있지만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놓고 보아도 모두들 자국의 얘기만 눈이오도 직간접으로 치열한 전쟁을 개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한 숭고한 뜻을 세우고 출범을 보았던 국제연합 역시 이제는 그 한계점에 부딪혀 전쟁 기아 질병 등의 세계적 위기를 당하고도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만을 일삼는 유명무수란 기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상을 세워놓고 역사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가공하려 사륙전과 천재의 지문을 겪어왔지만 인류는 지금도 생존하고 본식을 거듭하며 맑은 하나마 더 맑고 행복한 세계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아직도 계약과 질병의 수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가 커요 여러분 인류가 직면한 이런 비극적 현세를 타개하고 하나님 아래 태평생대 인류 한 가정을 만드는 섬유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인은 지난 2006년 6월 13일 평화의 왕 입궁 대관식을 기해 천일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실천 공여야 할 천도적 차원의 기본 의무와 사목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섬리적 관점에서 본 3대 주체 사상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고다 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인도해줄 중요한 가르침으로 주신 하늘의 축복입니다 부디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 여러분의 영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3대 기본 주체의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는 참된 부모가 되어야 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자네로 장사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원리적 자율 성장권을 고쳐 스스로 인격 완성을 하여 참된 자네 위상을 확보하고 참된 부부를 이루어 자네를 본색 시큼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모의 위치에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와 더불어 부여받은 참 사랑을 실천 공행하여 인간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는 일룰로 도덕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천눈이 바닥을 치고 부부의 정전은 예미 구세 산물로 버림을 받고 있으며 형제간의 우회도 이제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늪에 묻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참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참된 부모를 중심삼고 삼대권을 이루어 참 사랑을 한 데 어우러져 사는 가정을 완성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스승이 돼야 하는 사상입니다 벼록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지만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스승 중에 최초 최고의 스승은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참된 스승의 자리에서 참된 자녀를 키워내야 하는 첫 번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참된 부모로부터 참되고 선한 가정교육을 받고 성장한 자네는 자동적으로 학교 학교 교육으로 연결됩니다 학교 교육은 한 단계 발전한 제대 곳 내에서 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테두리 속에서도 스승은 참된 부모의 신념을 갖고 모든 학생을 참된 자녀로 기르고 교육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종적인 학문 교육도 행적인 학문 교육도 종적인 인성 교육의 바탕으로 해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스승은 먼저 참된 부모의 신경을 소유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주인이 되어야 하는 사상입니다 원래 만회의 참된 주인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으로 달성하신 완전 투입의 결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주인이 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참 사랑을 절대 기준에서 투입하는 비결 말입니다 이처럼 참된 주인 이라는 전제 조건도 참부모의 신경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주세상은 상호 절대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부모 참 스승 참 주인 모두가 주체적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대상 자리에 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아서 참부모의 위치만 확보해도 거기에는 참 스승 참 주인의 자리가 생명하고 참 스승의 자리에만 나아가도 그것에는 참부모 찬 주인의 함께하고 참 주인의 위치만 확보해도 여러분은 참부모 참 스승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완전한 3대 주체 사정을 상속 보다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3대 주체성을 완성한 인격자가 되려면 하나님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며 하나님께서 마녀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절대적 기준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마녀를 사랑할 줄 아는 신인의 일체 경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서는 참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이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양각색의 족지체와 관계들이 조화 속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당한 이 세상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만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사상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두고 참된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남을 위해 배려하고 헌신 봉사하는 위하는 삶 즉 참 사랑의 삶을 실천 공행하는 사람이 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갖고 만물을 사랑하고 보육성 사랑하는 사람의 만물에 대해서도 참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참된 주인은 그 취의나 미치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인격과 사랑에 있습니다 부모의 심적으로 모든 직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장은 그 회사의 참 주인이 되는 것이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아끼듯이 백성을 살아가고 백성과 함께 동고 동락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야 그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은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최고 최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일생을 항해하는 데 필요한 라침판으로 하사하신 것이 양심이라는 특별 선물입니다 흔히들 일생 백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양심의 작동 작용 권을 포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작용 즉 최고 최선의 기능이 바로 참부모 참소성 참주인의 역할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참부모 참소성 참주인 위치에서 우리의 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하나님의 대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고수일 기적을 한수가든 놓치지 않고 인도하고 감세하는 책인이 양심이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의 모든 은행은 물론 생각까지도 부모보다 먼저 알고 스승보다 먼저 알고 하나님보다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지도하고 감시하는 본원적인 기능을 양심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정체로 맑고 투명해야 할 인간의 양심의 타락성의 때가 기어 지금까지 각종 계약과 질병 속에서 본래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주간권이 이 사간세계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방석방을 받고 싶어 울부짖고 있는 양심의 서류를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은 인간의 힘으로는 양심의 기능을 번여내으치어 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늘과의 종적관계가 수직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예보 일루 모두가 자기 나름대의 각도를 만들어 그것이 정통이요 최고의 것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길을 형성하여 측정할 수 있는 최단골의 수직각처가 나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세계 지도 여러분 역사상 전무 흥한 자리에서 일로를 사탄의 굴레로부터 구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서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루린 침을 주어 인류의 고세주 메시아 제림주 참부모로 세워준 자리입니다 사탄의 영광권 밖에 있는 절대 해방 석방 자리입니다 역시 칼내로 갈라져 있는 인류를 90도의 수직값도로 길러 다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참부모 참 참 수승 참부모 주인의 길 적 양승 을 주위로 모시고 사는 진리의 삶을 직접 실천하고 보여주는 분이 바로 레브론 문의라는 사람입니다 연구 연구 해야되어 보니 막연한 날이 아닙니다 3천억이 넘는 연계에 절대 선명된 일루도 이 사실을 이구동성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시한 사대 성인은 물론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상화와 철학자 까지도 엄청난 현실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연계가 있는 그들까지도 참부모의 축복 은서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받을 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련원의제 참부모 대신 레브론 논의 가르침을 받들고 교차 교체 축복 결혼을 통해 하나님 아래 일루 한 가족의 천명을 이루어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인종 문화 경교 국가를 초월하여 일루를 하루를 묻고 전쟁과 갈등이 없는 창조 이상 세계 즉 지상 천상 천국을 창원할 수 있는 글이 전일루가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 되는 길 외에 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참부모님은 벌써 일루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해방 속방 시켜주는 후천개백의 시대를 선파하고 세계 방방 복구의 혁명 불결을 당기고 있습니다 참부모 참수성 참수인이 되어야 하는 진료의 혁명 말입니다 전구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7년 체계 문화 체육 대전의 기본 정신도 일루를 한 가정으로 만드는 성업이 완성해 있습니다 종교인 문화인 체육 등 우리 모두가 한데 어울려 천주 평화 신문명 개력 시대를 꼽혀야 할 사명이 여러분의 이승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존경인들의 성스러운 참사랑의 혁명대에 이래서 선동대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레브렘은 벌써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예 지구성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 춘구로 만들기 위해 오대양육재주를 연결하고 순회에 질주할 수 있게 해줄 세계평화 초고속도로를 건설 고속도로 건설의 일환으로 베링 해업의 터널을 뚫는 세계 최대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세계평화 세계평화 구현의 순구한 뜻을 품고 출발했던 국제연합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략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이 본인은 유언의 갱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평화해서 세수로는 세 부대에 담아야 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일론을 천주평화 신문명 개명시대로 인도해줄 새로운 평화 유엔 즉 아벨 유엔을 창설하여 세계 120개 역의 국가들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찬 부분을 믿고 다르기만 하면 젊은 사람들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양심의 나친파를 따라 참부모 참소성 참조인의 위상을 확보하고 영생을 보장하는 참사력의 삶을 실청 궁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장도의 천우리에 함께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축복받은 선한 조상도로 여러분의 활동에 적극 협력이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갖고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하시지요 여러분 모두 3대 주천사장에 오한 태평생대 평화왕국 시대의 도래 억만세 태평생대 참가정 참가정 이상을 완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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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발 봉정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양해분께 우리의 정성을 묶어서 꽃다발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평화대사인 김용덕 국회의원과 김정숙 강동구 의회의원 자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강사의 꽃다발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보시는 것처럼 전세계 10개 종단의 대표 청년 남녀 선수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세계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분쟁적이고 현재도 전쟁 중인 이라크에서 이라크의 모슬렘을 대표하는 한 팀이 특별히 대회 위원장이신 닥터현진 분께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 이라키 선수들을 한번 우리가 특별히 환영을 해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이라크 팀이 이라크 팀이 지금 이라크 팀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